그런 생각한 적이 좀 되는 하루를 보낸다는 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보이는 퇴근길 차길이 내 목을 더 조여보네요 내일엔 내겐 너무 미안해 혹시나 후회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어제의 나에게 말해주는 지금의 내가 있어 정해져가는 일상이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아 가슴이 꽉 막혀 오네요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 저기 흐릿해져가는 나의 꿈을 보면서 아련해지는 내 마음 아직 남아있는 미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해보는 거야 혹시 나 후회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어제의 나에게 말해주는 지금의 내가 있어 끝까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